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참으로 어질어질한 3인방 골고루 데리고 왔는데요. 한번 봅시다. 제목 남친이 저 몰래 다른 여자랑 딱 밥만 먹고 왔는데요. 다른 거 없이 밥만 먹은 거니까 그냥 용서해줘도 되겠죠? 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원제, 저 몰래 밥을 먹으러 간 거 용서해줄 수 있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.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남친일 뿐이지만 그래도 많은 의견이 듣고 싶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. 사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답은 이미 뻔한 건데 이게 또 너무 쪽팔려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런데 또 그만큼 제 가슴이 답답하기에 이런 그지같은 상황에서 인생 선배님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봐주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대로 끝을 내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봐요. 자질고래한 설명들 다 빼고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놓여진 상황과 팩트만 쓰겠습니다. 제 남친이 며칠 동안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둘이서 밥을 먹으러 갔다 왔더라고요.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던 그날 저하고 주고받는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아니 촉이 왔고 특히 그날 연락을 했던 거랑 그 이후에 다시 저한테 얘기한 거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싶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여자 만난 거 아니냐 끝까지 추궁을 했고 결국 다 알게 됐어요. 여자랑 밥을 먹고 왔대요. 엄청난 배신감에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이때 저희 남친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다 보여주고 뭐 예쁘다 보고 싶다 이런 꼬시는 말은 없었지만 어쨌든 남친 본인이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마 약속을 잡았더라고요. 그러다 그 여자를 만난 이후에는 본인도 잘못된 걸 알아가지고 따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냥 잠깐의 호기심이었다며 실수라고 계속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하면서 그 여자 연락처 지웠고요. 또 제가 보는 앞에서 차단도 했어요. 거기다 울고불고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붙잡고 여하튼 다른 거 없이 그냥 딱 밥만 먹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시간상으로는 저녁만 먹고 온 게 확실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이 남자 많이 좋아했던 만큼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계속 만나곤 있는데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음에도 계속 그때 생각이 나서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? 돼 있습니다. 댓글 1번 예? 뭐라고요? 시간을 보니까 밥만 먹은 게 맞다고요? 진짜 순진하네. 3분 칼에 데울 시간이면 충분한 거 몰라? 2번 이런 씨랭? 어? 첫 화부터 들켰구만? 아시 다음엔 좀 더 잘 숨겨야지. 바람을 아예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피운 사람 절대 없다는 거 이걸 네가 알아야 돼. 3번? 저기였으니?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썩어가지고 앞으로 네 인생 어쩔 겁니까? 뭐요? 밥만 먹었고 별일 없으니까 다행인 거예요? 아니 네 남친의 목표가 밥이었는지 아니면 또 너한테 안 들키면 어디까지 갔을지 네가 그걸 다 알아요? 한눈을 파는 건 실수가 아니야. 그냥 그 사람 천성이지. 본능이기 이전에 그냥 본성이라고요. 아니 짐승이 그렇게 좋아요? 4번? 아니 겨우 이 정도 판단도 못하는 거야? 등신이요? 아이고 밥만 먹었대. 밥만 먹었겠냐? 5번? 5번? 얼씨구 옌병. 호기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지금 밥을 먹고 안 먹고가 그게 그리 중요하냐? 너라는 여친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썸 타고 밥 먹고 지는 그걸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?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그런 남자도 없었지만 바람이 아니어도 그래 내가 싫어하는 행동 몇 번 이상하면 바로 버려요. 그런데 일단 갱생불과 그지 같은 걸 품겠다 이거예요? 아니 밥을 먹었는지 대신해가지고 그걸 먹었는지 알 게 뭐야? 네 됐으니? 그게요 저도 아닌 거 아닌데 그래도 이게 막상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얘기가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어이구 본문도 깎아 봤는데 내 댓글 보니까 더 그지 같네. 그래요 그냥 너 가지고 가끔 들어와가지고 글이나 써줘요. 6번?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거야? 1년을 만났든 5년을 만났든 이성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잘라내야죠. 그런데 꾸역꾸역 만나는 본인이 스스로 안 불쌍해요? 참 다행이다 니가 내 친구 아니라서 만약 그랬다면 속 터져 뒤졌겠지. 본인 연애가 되면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. 저는 이성친구나 혹은 카톡을 몰래 치운다든지 이런 거 보면요. 너는 글렀네 하고 바로 정리해버려요. 이딴 거한테 마음 쓸 시간과 그 감정들 아깝지 않나요? 그냥 본인을 아낄 줄 모르고 남미세 혹은 여미세인 사람들 특히 남미세들이 꼭 그렇더라고. 이딴 거지 같은 걸 이런 남자 못 놓고 끝까지 품으면서 만나더라고. 바로 너처럼 바람을 피운 것도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? 애초에 여친을 놔두고 다른 여자한테 기웃거린 것 자체가 제정신 아닌 거야. 솔직히 앞으로는 안 들키고 밥을 먹던 여자를 먹던 그게 뻔한 건데도 저런 놈 버리지 못하고 막상 내 일이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. 아휴 쓴이 같은 사람들이 애 낫잖아요? 그럼 남편놈들 유흥업소 가고 또 나중에 네가 상간녀를 만나도 참고 사는 거야. 이혼이 쉽냐고? 일단 그지 같은 소리는 하면서 말이죠. 후기 다들 쓴 소리 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 새끼랑은 이 악물고 헤어졌어요. 라고 했는데 진짜일까요? 왠지 믿음이 안 가네. 두 번째 사연. 원제. 회사에서 화장실 갔다가 40분 만에 왔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혼났는데 좀 봐주세요. 제 잘못인가요? 먼저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. 제목처럼 제가 저희 과장님한테 크게 혼났는데 너무 억울해서요. 그러니까 저는요. 평소 똥을 아니 볼일을 볼 때 좀 예민한 게 있어서 남들보다 시간을 오래 가지고 살짝 느긋하게 보거든요. 당연히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화장실에 가면 빠른 경우 한 20분 정도 좀 늦으면 한 40분? 최대 길면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근데 과장님이 자꾸 이걸로 뭐라고 해서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았건만 오늘따라 특히 심하게 막 크게 소리치고 그것도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꼽을 주더라고요. 뭔 똥을 그렇게 오래 싸냐고 똥을 만드냐고 나 이거 정말 기분 더럽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아니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사람이 볼 일만큼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인권이잖아. 나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을 좀 했더니 다른 팀원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요. 여러분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. 댓글 1번 아니 그렇게 예민한데 왜 회사에 와가지고 똥을 싸?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느긋 짓구석에서 싸? 어? 되 됐으니 제가 사실 장이 약해서 하루에 두 번 이상은 가야 돼요. 2번 자랑이다 이 똥쟁아 바로 너 같은 것들이 월급 루팡인 거지 아니 민폐를 끼쳐놓고 뭘 쳐 자랐다고 글을 쓰고 있어? 이 두 번이 회사에서 두 번 가는 것 같습니다. 회사에서 한 두 번 정도 그럼 최소 한 시간 반 정도 2번 그래요 매일 40분에서 한 시간 개인 용무가 있으니까 월급도 딱 그만큼 줄여달라고 말하세요? 아우 생각만 해도 싫어 쓰니는 그냥 민폐똥땅어리야 4번 야 됐고 그냥 느그 집에서나 여유있게 싸던가 해라 니가 똥싸는 시간 급여해서 까이기 싫다면 말이지 되 됐으니 아니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라 생각하세요? 그래요 너도 반드시 꼭 나랑 똑같은 걸 겪어보길 바랍니다. 5번 우리 회사에도 장이 되게 약한 30대 여사원이 한 명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간식이나 음료 같은 거 절대 안 마시고 구내식당도 이용을 안 하고 딱 자기한테 맞는 도시락을 싸우더라고 솔직히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냐? 아무 음식이나 다 처먹으면서 장약하다고 화장실에 기 들어가가지고 40분 한 시간씩 앉아있는 그런 꼬라지를 보고 그걸 곱게 봐줄 거라고 생각한 니가 뻔뻔한 거지 팀원들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 다 욕해 6번 야 이런 기본조차 안 된 것들도 취업이라는 걸 하는구나 7번 아니 미친 돈 받으면서 똥을 40분씩 싸는 건데 당연히 욕 처먹어야지 아니 학교 다닐 땐 어떻게 했대? 쉬는 시간 10분이잖아 그럼 수업 재고 똥 쌌냐? 8번 넌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보니? 만약 반대로 니가 고용주라면 그 꼬라지 볼 수 있겠냐고 아니 그리고 누가 똥을 40분씩이나 싸? 그냥 변기에 처 앉아가지고 폰질이나 해대고 농땡이 까는 거지? 9번 구라치지 마라 장이 예민하면 설사를 하지 변비가 걸리겠냐? 이게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? 깔깔깔깔 10번 야 너 지금 이 글도 회사에서 똥 싸면서 쓰는 거지? 세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아니 오토바이를 타는 게 이혼당할 이유입니까? 저희 아내가 글을 써보라고 해서 글 씁니다 아이가 생기고부터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차 기름값도 부담이 되길래 제가 오토바이를 하나 살까 하거든요 차는 팔지 않고 아내가 면허다면 줄 생각입니다 애도 키워야 되니까 아무튼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타본 것도 아니고 지난 20대 시절 치킨집 배달 알바로 군대 가기 전까지 엄청나게 탔고요 사고 안 내고 또 안 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돌도 안 된 아기랑 본인을 두고 그렇게 일찍 저성으로 가고 싶냐며 좀 그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이혼서류부터 가져오라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댓글 1번 그게 그렇게 타고 싶으면 한 20억 정도 되는 생명보험부터 들어놓고 타시오 니가 뒤져버려도 아내와 아이랑 즐기면서 인생 살려면 최소 그 정도는 남겨주고 가야 아빠 아닌가 뭐라고 사고 안 날 자신이 있다고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누구는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고 죽고 싶어서 죽냐 내 댓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어설프게 장애자도 해서 아내랑 자식한테 짐 대는 거 이게 진짜 최악이죠 아니 그리고 오토바이는 생명보험 안되지 않나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요 2번 사고 안 날 자신이 있다는 데서 무개념 인증 완료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다 운전에 자신이 없고 위험하게 해서 죽었답니까 아니 차도 잘못하면 죽는 판에 오토바이 이건 진짜 까딱하면 한 방에 가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게다가 이딴 소리하는 게 남편이라니 어허 아이랑 아내 너무 불쌍하다 3번 차도 안 팔고 사고 안 날 자신이 있고 이딴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경제적 부담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냥 지가 첫 하고 싶은 거네 솔직히 말해봐 4번 차라리 깔끔하게 가버리면 오히려 그게 다행이죠 애매하게 막 식물인간 혹은 하반신 마비 같은 거 돼봐 거기에 줄줄 새는 돈도 돈이지만 똥 오줌까지 다 받아가며 병수발도 해야 되는데 그거 어쩔 거냐고 아니 이딴 놈이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어? 5번 너처럼 절대 사고 안 난다며 자신 만만해 하던 것들 하루아침에 꼴까닥 하는 거 내가 4번이나 봤다 이제 네가 5번째 되겠니? 참 1차원적인 생각이죠 운전 지가 아무리 잘해도 날 사고는 납니다 왜? 모든 사람이 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 돌발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차는 좀 안 죽고 안 다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사실 제가 오토바이를 안 타봐서 잘 모르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다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친한 친구 뒤에 한 두세 번 타본 적은 있는데 그때 느낀 게 막 재밌다 즐겁다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걸 제가 확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오토바이는 타지 말아야지 하고 지금까지 안 타고 있는데 솔직히 제 주변에도 오토바이 타다가 휙 가버린 애들이 몇 있습니다 또 식물인간 돼가지고 평생 장애가 된 친구도 있고 이게 오토바이든 차는 마찬가지죠 절대 자만하면 안 되는데 이 남자는 오토바이 타면 바로 그래요 마누라 말 들읍시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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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